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1번이에요. 오늘 재밌는 아니 이게 맞을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전원주택에 어차피 땅값이 싼데 넓은 땅을 해서 많은 거를 1층 바닥에 깔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반대입니다. 어차피 토지의 활용도는 높는 게 좋으니까 기왕이면 효율적인 건물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꼭 필요한 부분은 필러티입니다. 필러티 아세요 필러티? 필러티가 뭐냐면 우리 빌라에 많죠. 빌라에 1층에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죠.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막 그러는 필러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필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빌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그림이 좀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기둥만 있는 거잖아요. 기둥만 있고 차만 세우고 위에 빌라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 주차장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원주택에 적용을 하자는 거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여기는 1층은 필러티 주차장이에요. 어? 뭐야? 1층이 거실 주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러티입니다. 필러티에 이게 계단인 거죠. 계단. 계단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거실 주방, 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필러티 주차장이라고 하죠. 필러티. 띄우는 겁니다. 뭐 기둥이 뭐 수직으로 세울 거냐. 이건 V자로 했죠. V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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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잘 보세요. 시골집이야말로 차고가 필요할 수 있고. 왜냐하면 차를 이제 눈을 맞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물 밑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차고도 져야지 창고도 져야지 그런 거를 깔고 보면 깔다. 그러니까 집도 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꾸 큰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차라리 1층을 갖다가 필러티로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2층에 2층에 이제 거실 주방 안방이 있고 1층은 주차장. 띄우는 거야. 띄워도. 그래서 그래서 자도 세우고 여기서 뭐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전 시간도 그랬지만 거대한 처마. 처마에서 처마 밑에 마당이 어떠냐에 대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차라리 그냥 필러티 주차장. 그래서 이 주차장.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에 창고도 필요하면 만들 수 있고 물건도 쌓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 어둠은 거대한 처마인 거잖아요. 거대한 처마인데 처마가 아니라 필러티인 거죠. 그래서 이 필러티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의 순수한 면적은 아니 집이 생각보다 2층 건물에 커 보이는데 22평 밖에 안 돼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1층은 계단만 있는 거야. 계단만 있고 위에는 필요한 거실 주방,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집. 시골집 그냥 작은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한번 봅시다. 도면을 보시면 제가 여기였죠. 기둥. 기둥만, 방은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공간이죠. 떠 있는 공간에 기둥만 있는 거죠. 기둥만. 기둥만 있고 여기에는 현관이 있는 거예요. 현관. 현관이 있고. 현관이 있고 계단이 올라가면 창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이 밑에 하부에. 하부에 큰 면적. 큰 면적을 갖다가 차도 세우고. 시골이니까. 외부에 작업할 거 있잖아요. 비 안 맞고 작업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그늘 지고. 해가 뜬 날에 그늘 지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필러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시골에. 모르겠어요. 홍수. 홍수는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런 이제 벌레 뭐 이런 거에서 차라리. 띄워져 있는. 띄워져 있는. 모르죠. 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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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주생활은 2층에 있는 거죠. 2층에. 그래서. 이런 재밌는 공간인 거죠. 확대해 볼게요. 평면으로 확대해 볼게요. 그 기둥만 박혀 있는. 여기는. 피로티 공간인 거죠. 얘가 한 2.7m 돼요. 2.7m면. 차를 이렇게. 두 대도 세울 수 있어요. 두 대. 두 대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는. 2m에 3.5m에. 창고가 있는 겁니다. 창고. 창고가 필요하죠. 창고. 근데 그거가 마당에 있는 별도의 창고가 아니라. 1층에. 필러티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문을 열면 올라가면. 계단실이 있는 거죠.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1층은 이게 끝이에요. 단점도 있죠. 물론. 마당을 나가려면. 한 층을 내려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간 중에. 이 비어있는 공간은 이제. 옆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면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실과. 현관. 창고에서. 막 7평만 있고. 위에 올라가서는. 이걸로 올라오는 거죠. 이걸로 계단이 올라옵니다. 계단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기역자 주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식탁이 있고. 주방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이 있는 거죠. 방이.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있고.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세 개. 방이 세 개입니다. 1번의 특징이 뭐죠. 화장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재밌는 게 이제. 변기. 변기에 세면대만 있고. 문 열면. 들어가면 변기에 세면대만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드레스룸과 세면대. 세면대와 세탁기가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목욕탕 같은 화장실. 일반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욕조가 있고. 목욕탕에 있는 이렇게 떼밀이에요. 의자. 의자에 있어서. 1번은 제가 뭐.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물을 받죠. 받아서. 바가지로. 바가지로 해서. 샤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외 테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사진을 보면. 올라오면.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쇼.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오면. 방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는 중목구조죠. 중목구조답게. 하판으로. 하판으로 마감을 했고. 외벽은 이제 페인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방 아니죠. 방 안에. 어우. 중목구조 보이네요. 그리고. 요 위에 공간이 약간 이상하게. 이게 뭐지? 이게 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떠 있는 거. 반자라고 그러죠. 반자높이. 1.5m 이내는 반자높이에요. 다락 같은 거죠. 플랫한. 플랫한 공간은 반자라 그래요. 반자에서 1.5m. 1.5m 이내는 반자니까. 층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죠. 올라오면. 이렇게 창고. 부대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층으로 해놓으면. 유용한 거죠. 여기 기억제 주방이. 여기 안에 숨어있는 거죠. 주방 세트가. 숨어있는. 재밌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아. 차라리. 우리가 자꾸 거대한 지붕 처마를 만드는 이유가. 처마 밑에 그. 비암 맞는 마당. 비암 맞는 마당에 차도 세우고. 작업도 하고. 그늘이 지고. 파라소를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거꾸로. 도심지에 필러티에 빌라를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원 주택에. 진짜 진정하게 꼭 필요한 게. 필러티 주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필러티 주택. 22평이었습니다. 아주. 거꾸로. 어찌 보면. 시골집이야말로. 거꾸로. 거꾸로. 필러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차라리. 주 생활 공간이 2층에 있는 거죠. 2층에. 주 생활 공간이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 1층은 어떻게 보면. 시골집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거. 뱀이나 벌레. 몰라요. 홍수가 나서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환경에. 차라리. 2층에 메인실이 있고. 1층은. 필러티로 띄워놓는 겁니다. 필러티 공간의 장점이 뭐냐. 면적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아니. 2층집인데. 이 공간도 되게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상 면적은. 22평인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